기름이네 불꽃이 없으니까 기름이야 기름 이게 또 재질이 쏙 풀면 나중에 또 변색됩니다 얘네처럼요 아 아무리 보시면 사람이 칠한거라서 아 이럴차으면 저기 소울 끌고 그랬다 어떤거냐 매가미도 있고 다 갖고 있으니까 조금 살짝 부드러운게 단점이 약간 단차가 있긴 한데 단차도 조금 있긴 한데 크게 뭐 거슬리지는 않는 정도 그래도 이정도면 가격이 얼마라고요 이거 배송비까지 안하면 10만원 미만이면 끊어요 그 가격대에 맞춰졌네 솔직히 이 가격대 이 퀄리티 없죠 그쵸 이게 조립키트로 나와도 거의 한 7-8만원 나오니까 그래서 완성품으로 낸 것 같아요 저도 해보고 이거 만져보고 되게 영리하게 만들어서 여기가 다 도색이 아니에요 그냥 다 사출물이에요 그러니까 긁히는게 없어요 다 그렇게 나오니까 왜냐면 다 까지니까 이젠 얘도 칠하고 다 까지고 있는데 가동기믹도 충실하고 지금 빨리 이거 이전꺼 재판을 하든가 아니면 저거 간신히 찾아가지고 하나